오늘 맑은 하늘과 따뜻한 봄 햇살, 또 공기도 깨끗해 막바지 봄을 즐기기 좋으셨을 텐데요. 다만 강한 바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. 경북 동해안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. 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북 남부권으로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 겠습니다. 주말 동안 또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.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. 자주 수분 섭취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 유의하셔야겠고요.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농도와 오존 농도가 높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29도, 대전 30도, 대구 33도로 덥겠습니다. 모레 일요일에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고요.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